오고싶었던 데가 겨우 여기야? 스트레스 받을 때 갖고 와요 갖고 와요 갖고 와요 갖고 와요 갖고 와요 갖고 와요 이게 내 전 재산이야 그래 이걸로 두더지나 잡자 갖고 와요 갖고 와요 오 오 오 여기 여기 간다 우리 가 전 재산 다 두더지 잡는데 쓴 거 아니에요? 이거는 빚 아 빚이 사방에서 아우성이다 참 무슨 일 있어요? 왜? 그냥 오늘 좀 달라고 해서요 여자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거야? 감동을 받았으면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밀어내는데 이런 것도 밀당인가? 누구를 위한 밀당이야 시간 낭비 감정 낭비 대송 없다며 돌직구라며 최소한은 예의는 있어야지 상대방 상황이 어떤지 관심도 없이 그냥 무작정 길바닥에 버리고 가면 어쩌자는 거야 아 진짜 제 멋대로인 줄 알았지만 심해 심해도 너무 심해 그런 여자는 왜 만나요? 예의도 없고 제 멋대로 해 감정 낭비, 시간 낭비만 시키는 그런 못돼 먹은 여자 왜 만나냐고요 오빠는 자존심도 없어요? 저요 오빠가 그렇게 마구잡이로 취급받는 거 싫어요 자존심? 그것도 손에 준 게 있어야지 세우는 거야 없는 사람은 자존심 가질 자격도 없다는 소리예요? 얼마든지 가져 그래봐야 더 비참해지겠지만 오빠 나는 허울뿐인 자존심 따위 필요 없어 난 지금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야 젊어서 고생 사사한다고? 왜? 길이 보이는데 뭐하러 고생길로 가? 미안 너무 내 얘기만 했다 먼저 갈게 왜? 미안한 줄은 알아 내 얘기도 들어주면 안 되는 거냐고 아 나 아 나 우리 나는 우리